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영등포구가 청년 1인 가구 요리영통의 일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매주 토요일,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쿠킹클래스 야미랩에서 운영되며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0세 청년 1인 가구가 대상입니다. 조리 도구 사용법, 재료 고르는 법 등 기초 중심의 집밥 만드는 체험과 함께 청년 1인 가구의 교류, 소통의 장이 될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낙지볶음, 명랑 취나물 파스타 등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. 회당 만원의 참가비가 필요하며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구청 복지정책과로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하면 됩니다.